기대하고 고대하던 옥수수 냄새! 냄새가 냄새까지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벤트는 아주 멋지다 냄새까지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쪼키오빠 잘 먹고 올게 남준이 어디에 놓고 이향 어디다 놔? 저다놔 제가 혼자 꺼내도 돼요 다 찍히지 마세요 개봉박두 개봉박두 여기 땀난거 봐요 우와 윤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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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언니가 꺼내 이거 꺼내 뭘 더워 우리는 여태 불 앞에서 이랬구먼 빨리 꺼내 언니 빨상 꺼내 촬영하고 못 가져가 빨리 꺼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진 찍으라고 와 자 손만 나옵니다 손만 와 민정언니가 빨라 다 먹자 네 막 그렇게 던지기 이끼 없기 이끼 그럼 막 던져 이끼래 와 2타 뭐지? 1타 쌍피야 저기는 파랑새님은 아 뜨거워 지금 대회 여는거야? 드디어 뜨겁기 시작했어 네 네 맞습니다 아 괜찮아? 아냐아냐아냐 언제 내려 뜨거워서 못 내려 물이 있었네 물었어? 아니 터졌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얘기했는데 밑에는 터진 옥수수 옆구리 터졌네요 옥수수 옆구리 얼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안괜찮지 괜찮아 뭐에요? 괜찮아 뭐에요? 괜찮아 괜찮아 호해줘 언니 빨리야 호해줘 언니도 왜그래 아까 온거 밖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 안 떨어뜨려 던지기 있다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못해 찌개 언니 젓가락질도 못하더니 찌개질도 못하네 던지기 이끼 던지기 아 뜨거워 하하하하하하 제가 할게요 들고 들어가요 아이고 저 저기 누나랑 동생이랑 잘하네 응? 남매가 아주 서남매 서남매 서남매야 파남파 뭐지? 서 서파남매 잡상 위에 올려 야 오우 잡상 위에 올려 올려봐 잡상 위에 올려 언니 저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밥 먹어야지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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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놔? 먹을 거 다 준비해 여기다 혼자 들 수 있어요? 힘 세네 파랑새님 힘 세네 파랑새님 힘 세네 아이고야 김이 모락모락 맛있겠지요 자 이제 밥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caba Sergeant